안녕하세요.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.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. 1993년에 남세에서 태어났습니다.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. 문학을 좋아해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즐겨 읽습니다. 가장 많이 좋아하는 작가는 러스테이오스키입니다.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. 시간이 있을 때는 항상 새 어휘와 표현을 배우거나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. 그리고 매일 tv-shen 인터넷을 통해 한국 영화를 감상합니다. 저는 꿈이 있습니다. 어느 날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한국의 여행으로 가고 싶습니다. 시간과 돈이 있으면 꼭 갔다 오겠습니다. 그날까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